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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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어째 왔니? 강릉 리조트 지분 좀 살려고요. 어째 말에 칼이 들어있니? 이래서 제가 대화를 싫어해요. 여기 한 번으로 들어오면 안 돼! 이민석이라고 합니다. 나 이대주주인데? 우리가 최대주주야. 싫으면 지분도 사서 우릴 밀어내든가 아니면 관리는 신경을 꺼이지. 공수전환해. 내가 일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이미 주인이 다 있더라고 누군가를 죽여서 빼들거나 아니면 남들이 안 하는 위험한 걸 하거나 내가 네 이름을 믿는데 네 말은만 믿을 거야. 내가 일을 해보니까 내가 일을 해보니까 전부 인형에 태어난다. 전부 인형에 태어난다. 아, 그는 Lady아이 기다리고 최신의 인형에 태어난다. privgrade이 유명한다는 모든 걸